1루에 아웃습니다. 박민우의 기가 막힌 수비의 콜리입니다. 정말 좋은 플레이입니다. 지금 플레이오프 4차선 때 봤던 가장 중요한 수위라는 자, 잡을 받겠습니다. 우측에 윙키로 갑니다. 윙키로, 윙키로, 윙키로. 윙수, 윙수가 잡았습니다. 나상높이 잡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상높이 잡았습니다. 펜스 바로 앞쪽 가서 잡았어요. 조금 앞선에서 좀 수비를 했죠. 3루 맞습니다. 3루가 잡아냈겠습니다. 우측. 윙수가 잡았고, 3루가 탱업해서 홈을 합니다. 홈에서, 홈에서! 정신 끝났습니다. 는데기 이색프라임. 오재인의 우측에 윙키로 직선타. 3루자 탱업, 허경민 들어오면서 1차전 두산베이스가 연장 11회 결승 득점을 합니다. 성공이 이어졌거든요. 허경민의 두 번의 베이스러닝. 결과적으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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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